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첫번째 컷 주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오빠 오빠 나왔어요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개쿠시 목소리 같은데? 그렇죠 좋은 힌트가 되는거에요 조금 더 길게 들려드릴게요 지조 우와 다이나믹 듀오의 자니? 아니죠 다이나믹 듀오의 피처링이죠 피처링의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지조 지조 프라이머리의 자니 지금 연속 두번이고 안되는건데 오늘 해드려요 다이나믹 듀오의 자니 다시 외로워서 그래 다음 문제 주세요 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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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임이 되니까 빨리 들어와 에이핑크 L.U.V 러브니까 L.U.V 자 칸이지 기회에요 에이핑크의 노래 중에 아는거 잎 아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 줄게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죠 감사합니다 이때 활동이 겹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빙빙 빙빙 알 것 같죠?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다음 다른 파트도 좀 들려주세요 빙빙 징징 빙빙 징징 어 이거는 이거는 자 제가 뭐 지조 지조 어 이거 그거 일렉트로닉 샥 자 아닙니다 자 카이씨의 기회에요 이러지마 아 지조 이러지마세요 어 그런 느낌이요 포미닛 네 포미닛을 자 자 포미닛의 포미닛 처음에 만날 때 뭐해요? 뭐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제작진분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 들리면서 지금 스튜디오까지 다 들려요 지금 아니 지조씨 그래서 정답 뭐해요? 포미닛 이름이 뭐해요? 어 랄랄랄라 이름이 뭐해요? 어 전화번호 뭐해요? 야우 전화번호 뭐해요? 예스에 아 맞네요 맞아요 자 문제 주세요 사탕 이씨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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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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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이씨 칼씨한테 기회 한번 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영어 한번 가십시쇼 네 그 지드래곤 네 삐딱하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잘하면 성공해! 잘하네! 오늘 밤은 비딱한게 다음 문제 주세요 지조! 와 이거 진짜 전혀 몰라 조용필, Bounce 성년 힘든 눈 아저씨가 아 맞네 심장이 bounce bounce 두근대 틀릴까봐 정말 와 다음 문제 주세요 아쉬워 너무 아쉬운데? 모르겠는데 아쉬워 그쵸 지금 너무 아쉽죠? 이 상황을 노래하십니다 아쉬워 아쉬워 조금 더 길게 들려드릴게요 뭐가 아쉬울까? 미쳐가? 아쉬워서 미쳐가는 겁니다 지금 아쉬워서 미쳐가? 이게 춤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이거요? 네 퍼포먼스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게 힙을 사용하는 아쉬워 아쉬워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자 나 근데 제목을 몰라 이거죠 널 보고 있으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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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카이 카이 선미 네 24시간이 모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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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잘라라고 했죠 아뇨아뇨 아뇨아뇨 모잘라 아 그럼요 그럼요 모잘라 아 근데 안되겠다 나 제대로 얘기했어요 아하 다음 노래 와 팽팽해요 주세요 어 왔죠 왔죠 카이 네 카이 이효리 선배님의 네 그렇죠 미스코리아 와 안돼 안돼 봐주면 안돼 마지막 문제였고요 3대 4로요 카이 씨의 승리입니다 예 안돼요 방심하시면 안돼요 안돼 안돼 그럼요 그럼요 봐주면 안돼 좋네요 자 카이 씨를 지지한 분들 중 열 분께 다시 팩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3차 2차 3차 3차